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금은 대구를 가는 중입니다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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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이더 대구 뭐 놀아 두려움 아주 데뷔 네 제가 개판 5분 전 엔딩에 유기견 정보들을 띄워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러 마리의 유기견 아이들 정보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이사를 와서 대형견을 키울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한 아이가 눈에 좀 밟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친구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도착했거든요 지금 이거 채워야죠 끝이야 딱 맞은데 딱 맞은데 이게 너무 흘러가면 안 되겠어 네 지금 딱 아이고 가도 잘 살아라 피부도 괜찮고 아직 깨끗하거든 이름은 제가 바꿔도 돼요? 이름은 제가 바꿔도 돼요? 사람 되게 좋아한다 아이고 너무 너무 좋아해 아이고 자 아이고 엄청 좋아하네 이거 아이고 노른지 같아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하나 둘 셋 아이고 무게가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들어가 두 번 온다니까 너무 무게가 아유 감사합니다 잘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고맙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가는 줄 알고 낑낑댄다 아직 적응을 못하나고 이제 낯설죠 아이가 아직 적응을 하려면은 병중지 병원 구했어요 그랬어요 갇혀있는 게 싫으니까 자 일단은 병원부터 데려가서 진료를 받고 저희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벗어나는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아 야 우동이 보다 먹었구나 그래 그래도 장타가 안 나는데 키우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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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5 6 4 4 4 4 네? 대행하러 갈까요? 자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개판 5분 전에 새 멤버이자 제가 처음으로 입양을 받은 대형견입니다. 다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며칠 후에 이 집에 적응을 하고 저와 좀 더 친해지고 나서 애기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. 신났어 꼬리 탈락탈락 않는 거 봐. 아이 신났어. 물 먹을까? 목말랐지. 초파구노라. 알겠어. 다 먹었어. 이게 모자라져 밥그릇도 큰 거 사야겠다. 애기들 거는 안 되는구나. 한 번 더 들고 와야겠다. 주세요. 줘야지. 줘야지. 알았어. 줘야지. 내가 아직 어려워가지고 가지고 자리를 못 해. 줘야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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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vidad 안 되는거지. 맛있어. 아직 먹으면 저같은 든지. Coronavirus. 다 먹 dessert. 아. 하얀 리듬으로 부터? 이 친구의 이름은 만두구요. 보호소에 있을 때는 봉사자분들이 누룽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누룽지가 입에 안 붙어서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치 만두야? 아직은 이름을 못 알아듣습니다. 만두! 만두! 좀 있으면 또 알아듣겠죠? 뽀송이 쿠키 보리우둥이랑 똑같아질 거예요. 이리 와. 그릇을 밥 줄게. 꼬이 먹을까요? 강아지랑 친해지는데 꼬이만한 게 없지. 그치? 엄청 따라다니네. 아 저기가 뭔가 아지트네. 저기에다 갖다 놓고 먹네. 방석도 큰 놈으로다가 사왔습니다.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지 않은 빨간 빨간색으로 여자친구가 골랐어요. 쿠키가 좋아하는 상 어제 쿠키랑 친해져야 될 텐데. 그리고 마약방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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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주세요. 잘한다 이거. 가지고 와야지 저거. 쪼고 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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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. 호잇. 네. 아무튼 오늘은 운전을 오래 하고 조금. 피곤한 하루이기 때문에. 이제 만두도. 집에. 그리고 저한테. 어. 적응을 하면서 쉬는 하루를 갖도록 하고. 저도 지금부터. 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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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만두 잘했다. 아이 잘했다. 우유 잘했다. 으유 잘했다, 우유 진짜. 만두야! 만두야! 신났어. 만두 만두 이거! 만두야! 이거! 옳지 아빠 주세요! 아빠 주세요! 아니 줘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쇼파는 얼마 못 갈 것 같네요 만두 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개그 빰빰빰~~ 하는 그 놀란 개 아빠 잘 거야 만두야 만두야 아빠 잘 거야 비키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이러니 새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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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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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먹어요? 응 다 있어 줄게 다 있어 줄게 그거 아니야! 해봐도 되지 이런 흑DY were you? 아.. 그녀가 와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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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당기 솔루는 혀 와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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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uf 너는 대형견이지만 난 소형견만 키워놨지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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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줘 나가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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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— 아 만두 만두야 풀 뜯어먹는 거 아니다 엄마 만두 들어가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만두랑 좀 많이 친해졌고 만두도 이 집에 적응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뽀송이 쿠키 보리 우동이를 데려와 볼까 합니다 과연 친해질 수 있을지 이거 봐 나하고는 완전 친해졌다니까 그치 만두 만두야 언니랑 오빠 데려왔어요 만두 언니 오빠 데려왔어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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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만두